아니 마침 치속이 딱 터지는게 뭔 경우지 이거? 배수판인가?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공성성 안녕하십니까 버베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샤코는 탑샤코 보여드릴건데 제가 이렇게 찍고 했었죠 철거에 세상에 봐라 공속 이렇게 찍고 했을건데 이번에 또 발견한게 치속샤코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했거든요 치속의 장점이라고 하면 분신에게 공속이 무한대로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죠 그거를 분신에게도 이속을 좀 더 주기 위해서 티를 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입니다 출발 아 나왔다 이레리다 절대 질서가 없겠구만 치속이 근데 워낙 맞다이력이 세가지고 근데 난이도로 보면은 그렇게 쉬운 빌드는 아니에요 아이씨 이게 맞네 아이씨 이게 맞네 아아 적당히 해이씨 약범프죠? 조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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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서 오죠 제가 경험치 놓쳤죠? 돌아서 오죠? 살짝 뒤쪽에다가 설계를 하겠습니다 지금 싸움 무조건 이기거든요? 실수로 안 먹고 평타를 한 대 더 때린다라? Q 스택 쌌네? 녀석이? 조슈? 잡고 싶지? 잡고 싶지? 들어와 보시는가요? 자 여기서 템을 건물 하나 더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렐리아니까 박스 두 개까지는 찍고 2,3만 할게요 받아 먹어야지 흐흐흐흐 흐흐흐흐 중렙대 킬값 한번 노려볼게요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요 자식 자 드디어 궁극기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도란 두 개를 들어가기 때문에 피까지를 차죠 앗! 약 아닙니다 아니 잠깐 막 출을 못 썼어 마나가 없어서 아아 티아메시네 이 자식이 어디 걷는가 흐흐흐흐흐흐흐 맞딜 최강 아 진짜 맞딜 세다니깐요 제가 방금 힐도 있었잖아요 힐 쓰면서 이제 분신에게 이속 주면서 제 맞딜 걸면은 질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저도 티아메 뽑아봅시다 첫 앤 거드랏은 거의 쓰읍 거의 필수에요 뭐야 이거 왜 안팔아졌어 기다리겠다고 아 템 이거 안팔아져가지고 라인 손해보게 생겼는데 요거 이거 버그 아직도 안고쳐지는거 솔직히 좀 역겨워요 일로 오세요 아니 단 단체좀 부리지 말고 오세요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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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뭐야 들어가세요 저기 오시라구요 뭐야 왜왔어 흐흐흑ㅎㅎ 아 뭐야 웬텔이야 아니 약 아니라니까 진짜로 겁나 세요 얘 상대가 안 싸워주면 그때 약해서 그렇지 받질받 하면 진짜 셉니다 이게 전 영상에는 아트록스를 상대한 영상일 건데 형 쉽게 이깁니다 맞으면 딱 들어와주고 쏙 쏙 쏙 쏙 아 오 이 녀석 안 빠져 똥 가 이 자식아 죽어 이 자식아 그리고 철거 들었거든요 제가 뻥 탑사코 캐리어가 없습니다 잘 코도 힘든 챔프 하나 더 뜯어야지 철거 뜯어줘야겠다 촉 촉 뻥 1초 차이로 못 먹었어 아 뒤로 쓰네 뭐야 시리다 이 자식아 시린건 몰랐겠지 트포에다가 슛인갑니다 아직 결맞았구먼 덜 맞았어요 못도망가요 죽으세요 메롱 오오 이 자식들 가는척하면서 시린한테 가서 자 자 점포 한번 죽으세요 느려 느려 야 얘 딜 쎄구나 가소스를 한번 누구세요 흐흐흐흐 2포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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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하하하하 으하하핳 juj 총김매쎄 와우 응 흐흐흥 고летки controll الا 응 다시 가짜 이 자식아 쿠프 한 번 더 걸리는다 이쪽으로 한 번 더 걸리는다 ㅋㅋㅋㅋㅋㅋ 체력에 높아서 안 역중? 아! 아 이런 가라 문신 어? 왜 뭔지 뜨냐 아 귀찮게 하네 저거 저걸 뺏었어 굉장한데 아니 마침취속이 딱 터지는군 뭐하는 경우지 이거? 배수판인가? 공동성 귀신 아니 여기 깔아놨던 박스가 치솟닥 발동시켜주면서 뭐야 죽는다 뭐야 얘 왜 안죽어 아니 탑착복 캐리어가 없습니다 잘 커도 힘든 셈프 아니 너브 혼자 게임했잖아 아무튼 그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빠이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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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